인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습니다. 7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지적장애인 14살 A군이 안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에 심피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. 또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. 수방당국과 경찰은 안방에 있던 안마의자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수방당국 관계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발화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